잘 챙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규모로 개구리를 또 들여왔는데요 저도 아직 안 열어왔어요 일단 빠른 진행을 위해 칼질만 해놨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국내 유명 농장이죠? 프로필리에서 들어온 팽면들이고요 자 일단 적당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포닷팽면들 사이즈 괜찮죠? 포닷 알비노팽면도 있고요 조금 꺼내서 보여드릴까요? 자 일단 이렇게 다섯마리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한 이 정도 되는 완전 고퀄리티의 포닷팽면들이 들어왔습니다 얘가 제일 그중에 퀄리티가 안 좋네요 짜잔 이렇게 민트빛 나는 포닷도 많이 들어왔고요 자 포닷 완전 고퀄 알비노 완전 고퀄 민트 자 이렇게 완전 고퀄 포닷팽면들이 일단 들어왔고요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를 알려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포닷팽면들 중에서 그린하고 민트는 지금 대량이 입고됐기 때문에 2 플러스 1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입양하시면 한 마리를 더 드리는 식으로 해드리고요 분양가는 일단 이렇게 그린 포닷팽멘은 35,000원 이렇게 민트 포닷팽멘은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알비노 포닷 알비노 포닷팽멘은 소량 입고되었기 때문에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한 마리당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이 수는 엄청 많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는 다 같은 애들인 것 같거든요 네 다 같은 애들로 보이니까 옆박스로 이동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박스입니다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애들이 들어있을지 두둥둥두둥 두둥둥두둥 와아 뭐 여기도 일단 포닷팽멘들은 아 난 저게 단 줄 알았는데 포닷팽면이 생각보다 많구나 네 포닷팽멘들이고요 일단 얘는 제가 비싼 돈 주고 데려온 얘입니다 이건 제가 키우려고 데려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녀석 과연 누굴까요? 짜자잔 엄청 예쁘죠? 블루 포닷입니다 와아 진짜 예쁘다 제가 태워서 본 이만사이즈 풍면중에 제일 예쁩니다 되게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드렸고요 보지면 아시겠지만 색상 보정이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제 손 피부색이랑 비교해보세요 색상 보정 일절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뭐 원래 저는 보정 할질도 모릅니다 애초에 와아 진짜 예쁩니다 와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이건 진짜 제가 키우려고 데려왔는데 진짜 비싸게 데려왔어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하하 자 그 다음에 포닷팽멘들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동챙님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챙님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동챙님들의 정체는 바로 네 제가 좋아하는 해파리 냉채들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해파리 냉채 개구리 네 버즈프록이고요 뭐 사납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얘들 안 사납습니다 순해요 흐흐 아 이쁘다 네 멍청하게 생겼는데 얘들의 특징은 이렇게 수생개구리고요 어 새롭게 세팅한 수조에 한 번 담그면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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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영상의 개구리입니다 자 나도 들어가 볼래 자 자자 네 이렇게 물속에 키울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개구리죠 자 일단 어 이렇게 오늘 온 개구리들 응 영상을 슬슬 마쳐보도록 하구요 와 얘도 진짜 이쁘다 마칠레인데 예쁜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런 완전 초고컬 포닷 알비노들이 단돈 4만원입니다 진짜 저렴한거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 어 그린 포닷 민트 포닷 그 다음에 알비노 포닷 이렇게 입고가 되었구요 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뿅